행사 진행을 위해서 저희 괴산군청을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시는 길에 혹시 알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나가시는 길에 홍명희 생가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차례에서 내리지는 않고 아, 이것구나 하고 진화만 갈 거고요. 혹시 홍명희라는 선생님은 아시죠? 지금 우측에 보시는 게 홍명희 생가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박시설 같은 거는 사용 못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 어린이 이야기 마당이나 이런 괴산군민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하나, 둘, 셋 자, 하나,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다질라. 어? 네, 반갑습니다. 신동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훈입니다. 저, 주의장님입니다. 김나경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가 받았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계속 찍히는 거죠? 네, 네, 계속 찍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buggy 레전범이 를장 김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를장 김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줄집니다. 네, 바쁘실까요. 여러분 forecast 낙